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넷 세대는 요즘 인사를 하는 게 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키자마자 밑에 글이 오글나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32명이 들어왔고 500명이 들어왔고 1455명이 들어왔고 벌써? 2448명 5092명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본만 안녕하세요 익숙한데요? 방송계에 안 나오신거 같은데 20세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옆에 분은 네 안녕하세요 91년에서 오신 누구라고 아셨죠? 저 유재석이요 유재석이시래요 유재석님이시래요 반갑다고 여러분들 안녕해주세요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2021년에 20살인 영지씨하고 91년에 20살이었던 저하고 지금 약간 만나는 그런 컨셉입니다 컨셉의 그런 꽁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? 너무 자연스러우시네요 어떻게 자연스러우신거지? 나도 식사를 못해가지고 영지도 배 많이 고플거에요 저도 근데 뭔 얘기를 하면 되죠? 인스타그램을 통해서? 용진이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용진선배님도 계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개구맨 구찌티셔츠 입고 오신 네 보이시죠? 2021년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고치웅이 있으신지 어떤 고치웅과 고민이 있으신지를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질문창을 올려놓을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와 2만명이 보시네요 이야 대단하다 영지가 한번 그렇군요